길이 누구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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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다 뭐야? 피 피물이 쓰고 있는 머리 자 여러분들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마이코라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신다 가자 여기는 식당 주인이 칼부림으로 죽었어요 그 뒤로 여기 이 식당을 인수해서 들어온 사람들마다 다 내가 쫄딱 망해서 나가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이 터가 어떤 터인지는 잘 몰라요 제보해 주신 분이 사연을 얘기를 해 줬어요 그분 사연을 듣고 얘기를 해 준거라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몰라요 그분도 어차피 거짓을 저한테 말하진 않았겠죠 그분이 들으신 거를 나한테 말씀해 주셨고 때때로 근데 신발이 동그랗게 있냐 아 신발이 뭐 동그랗게 있어 그 앞에 일반사람꺼에 신발이 아닌데 이거 보여 근데 바로 입구에 신발을 안 넣고 들어가는 것처럼 가지런히 눌러놨네 가지런히 놔뒀어 가지런히 잘 가겠네 오이 ㅅㅂ 정말 무섭네 왜 이렇게.. 포커스야.. 왜 이렇게.. 오.. 이 말에.. 오.. 이 말에.. 이 말에.. 파이팅! 방금 뒤에 뭐가 왔다간거 같은데.. 뭔지 모르겠어요 아.. 볶아 좀 미쳐버리.. 진짜 무서워.. 존나 무섭다.. 뒤에 누구야? 뭐야?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여기.. 나가보자.. 뭐야.. 아까도 계속.. 뭐야.. 왔다 왔다.. 나가보자.. 아까도 계속.. 나가보자.. 아까도 계속.. قي 없이.. 이렇게.. 아기만 좀 녹 comics.. 용 creeks 여기 있어야 될 신발.. 어디 간가요? 여기 있어야 될 신발.. 어디 간가요? 문 안 열리네.. 어디 갔어..? 신발이 없는데..? 뭐야..? 어제부터 나 혼자 방송하면서.. 포커스가 지금 미쳐있어.. 지금.. 여기는 뭔 놈의.. 화장기.. 한 박스가.. 여기다가 DDR.. DDR.. 여기가 DDR.. 장소냐? 뭐냐..? 뭔 놈의 화장지가.. 화장지가 뭔.. 겁나 불구만.. 진짜로.. 진한 것들.. 아주 뭔 놈의.. 뭔 단백질 겁나게 빼놨네.. 진짜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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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.. 생긴새부터 존나게.. 이 꼴이 얼굴참 존나게 까만해 진짜.. 화두국숫대기가 매워.. 나는 매일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애.. 미니 UCI계획.. 미니 이웃.. 모른다.. 소파.. 미니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 소리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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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iga tio 내리지 마라.. 깜짝이야.. 깜짝이야.. 뭔 소리야..? 우와.. 나 처음봐.. 뭔 소리야..? 발소리가 아니에요 지금.. 뭐야..? 공유장.. 무슨 소리가.. 알겠지..?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오.. 제발.. 또치, 또치.. 아.. 진짜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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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아.. 진짜.. 왜 저래요? 한참을 왜 뒤에?! 누구야?! 누구세요?! 왜 앞에?! 왜 뒤에?! 누구야?! 뭐야?! 사람이다! 누구야?! 뭐야 이거?! 잠깐만요.. 잠깐만.. 잠깐만.. 사람은.. 다른 거 봐.. 잠깐만.. 카메라 놔두고.. 따라 나온 거.. 따라 나온 거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.. 사람 본 사람! 머리에 여러분.. 근데 피가 묻어있어 피.. 피 묻은 수건 머리.. 그 빨간 거에요 빨간 거.. 좋아요! 알람 되셨죠? 부탁드려요